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판사들이 돈과 권력에 매수되어 양심을 버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재판거래를 통한 불법을 일삼아 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선출된 권력도 아닙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조차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단핵 파면당하고 구속된다는 것이 촛불항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소불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법부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성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은 판사들을 탄핵하고 그들 법률에 따라 구속수사 판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사법의 정의를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야당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법거래를 장행한 판사들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어렵다면 국민재판부를 설치해서라도 이들을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무전유죄 유전무제라는 우리 사회의 속설이 적나라하게 확인된 것은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지금도 거리를 헤매고 있고 무고하게 목숨을 빼앗기고 가정이 파탄났던 많은 노동자 민중들의 피눈물이 이들을 반드시 특별재판부 내지 국민재판부에 세움으로써 이들을 단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재판거래를 장행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에 적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도 역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거래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적각 실시하라. 국회는 국회에 부여한 국민의 위의만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적각 착수하라. 박근혜도 국회가 탄핵했는데 선출되지 않는 이 사법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을 국회가 반개한다면 국회는 존재할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기 전에 즉각 재판거래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